용산에서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 홍자영 역을 맡은 염야라 배우님께서 오늘도 위풍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실까요? 왼쪽부터. 왼쪽 끝입니다. 네. 오늘 드레스도 너무 멋지시네요. 네. 오늘 역시도 위풍 당당한 모습으로 레드카펠과 함께 자리에 치셨습니다. 당당한 포즈를 또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용산에서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 염야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는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마지막 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좋고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드레스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네. 네. 어떤 컨셉으로? 마녀 컨셉? 마녀 컨셉? 마녀 컨셉으로? 너무나. 오늘 특히 또 조연상국 후보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아. 이미 상을 받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아. 네. 네. 자랑 받은 거나 진배 없다. 네. 네. 많은 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서로 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네.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 주셔서요. 큰 행운이었고 감사했습니다. 큰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선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을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찬 큐티 노규태 오정세 배우님께 살짝 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죠. 오늘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다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끝부터. 네. 네. 이어서 네. 가운데 오른쪽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나 멋진 모습을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실례가 안 된다면 노규태 스타일로 좀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규태 스타일로. 네. 반대 보시고 기대됩니다. 네. 하나. 노규태.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너무 부드러워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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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자영면당 베스트커플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아 예예. 네. 수상 어떻게 예감하세요? 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는데 사실은 어 수상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많이 벌써부터 많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네. 크게 저한테는 사실은 크게 상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는데 하여튼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오늘 미소도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수상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옆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백포 풍부 옆으로. 네. 동백폼 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eki 네. κ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